쯧! 프린세스 선샤인! 해피, 일어났어? 으아! 모두 될 좋은 아침! 끄깍냐! 해픽, 두피는 방울! 으아! 으아악! 아휴, 좋은 소리가 안 나오네. 내 나팔 소리 좀 들어볼래? 오늘 왠지 운이 없을 것 같은 기분이야. 아휴,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만. 다녀왔습니다! 아휴, 아무리 그래도 한 번에 겹친다는 게. 어? 피니핑야쭈! 어? 얘는? 걔는 아휴핑야쭈! 아휴핑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불행한 일이 생겨쭈! 아휴, 한숨이 절로 나네. 흐악흐으으으!! 거의 금지있 그래도 아멘